잘 드시겠어요? 다 문제인데. 오오. 저것도 다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? 네. 늦게 다니지 좀만 술을 멀리 좀 해 봐. 열 살 살이 애처럼 말을 안 듣니. 정말 웃음 안 나와. 누가 누굴 보고 와라 하는지. 우와. 우와. 누가 누굴 보고 와라 하는지. 정말 웃음 안 나와. 너무 잘해 너무 잘해. 우와.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리 한 소리. 나만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. 그만하자 그만하자. 너의 잔소리 만들려. 오오오. 파음 너무 좋아. 되게 잘하는 것처럼 나왔다. 심지어 발브레이션까지 다 넣은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뮤비가 아주. 이야. 하하하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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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훌륭한데요? 우와. 와 대박이다 저희를 저 정도면. 야 멋있다. 이것도 우리 제작진이 찍은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우와. 근데 저 사진도 그렇고 손 안 댄 게 없네. 또 많네 뭐가. 잠시만요. 뭐지? 택배가 택배. 우와 이거 뭐야. 아 또 있어요?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? 뭐야 여보? 별 거 아니야. 뭔데? 뭐가 이렇게 자꾸 와? 어머 어머 어머. 별 거 아니야 치고 너무 한 짐인데. 하나씩 보여줄게. 하나씩? 뭐 얼마나 봐. 한 짐. 우와.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정정당당한 물건이에요. 정정당당. 크리스마스 선물이 안 해? 아니야 아직 안 왔는데. 크리스마스 선물은. 크리스마스 때 자고 있으면 머리맡이 오는 거잖아. 혼날 것 같아 왠지. 아니야 아니야 아내가 내가 봤을 때 좋아할 걸 예상하고 지금 갖고 오는 겁니다. 안 돼 안 돼. 저기요. 저기요. 가위로 하려고 그랬는데. 가위로 하려고 그랬는데.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랜턴. 랜턴? 우리 캠핑 가? 캠핑 간다니까. 내가 말을 좀 해. 침칭 가시나? 누구야? 제가 캠핑은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. 침략이야? 우리 침략이 있어 여보 하나. 이거 얼마 안 해.